1, 2, 3 안녕하세요 얘들아 안녕 오늘은 지금 아주 아주 인기가 있는 오징어 게임의 달고나 게임을 해볼거야 달고나는 뭔지 알지? 아하 5개 달고나를 준비했는데 이 중에서 니네들이 부러뜨려서 달고나 모양을 빼는데 완벽하게 안 부러뜨리고 하는 사람 그리고 더 빨리 하는 사람이 기능과 먼저 5개 중에서 1번부터 5번 달고나가 있는데 선택해보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브라이슨 1번부터 5번 몇번? 2번 2번 로건은? 5번 이렇게 짜자자잔 브라이슨은? 하트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그다음에 로건은? 짜자자잔 짜잔 하트 잘했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준비 시작하면 그때부터 할게 준비 시 시작 로건 로건이 이겼어 로건 보여주세요 라이슨도 보여줘봐 둘 다 잘했어 와아 왠지 스크랍스 먹을 수 있어요? 어 오 진짜 잘한다 어떻게 안풀어뜨리고 했어 와우 난 즐거워요 자신감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더 해볼까? 자 선택해보세요 이번에는 내가 똑같은 모양을 줘볼게 어? 자 해놨고 이번엔 둘 다 똑같은 꽃 모양이야 꽃 모양 준비 시 시작 아 방금 누가 발랐어? 나랑랑 앞에 보여줘 보세요 꽃 모양 아하 앞에 속의 모양을 꼬마처럼 정확하게, 예쁘게, 다시. 난 아직도 더 빨리 했어요, 잘하게. 둘 다 잘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타이. 맛이 어떤지 궁금할 것 같아, 사람들이. 달고나에서 이름이 달다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다른데, 맛있어요, 한번만, 조금, 음, 빌린? 빌린 한국에서 뭐죠? 약간 쓰지? 네. 그래서 여기 안에서 땅콩을, 우리집 아니면 땅콩을 여기 안에서 넣으면 그것은 좀 향을 할 수 있어요. 그럴 줄 알고 내가 땅콩을 만든 것도 준비했거든? 내가 갖고 올게. 그것도 먹고 기다려줘. 혹시 브레이크 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 땅콩은. 땅콩은. 이거를 둘이 나눠 먹어야 되거든? 이거는 땅콩이 들어간 거. 누가 절반으로 나눠볼래? 저요. 엄마 나눠서 해볼까? 브라이신 손 들었으니까. 할 수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땅콩은.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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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 말라고 보여주는 거지? 롱. 내가 이따가 줄게. 땅콩 먹어보고 이야기해줘. 땅콩이 더 맛있어. 땅콩이 더 맛있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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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기네는 스탈콩이. 이거. 이것이 참콩이 더 좋은데. 안 돼서. 응. 그럼 둘 다 맛있다는 거네? 응. 응. 알겠어. 롱. 롱. 자. 오늘. 게임. 상품인 뭘까 요. 상품은? 공부하기! 농담이고. 상품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니너들이 원하는 소원 하나씩 들어주겠어. 안녕! 잘했어요